흐흫 아 완전 내려 신발 태기 누나 신발 태기 누나 헤리복 입은거 맞어? 오케오케 2층으로 여기서 여기서 2층 여기가 술래자리 여러분들도 처음 차가는데 저기서시다 저기 저기서 총 넣어 총 넣어 총 넣어 룰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술래자리가 술래사 일단 총소년님을 여기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술래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님들은 저기서 지금 엠리스틱 누가 누가 술래요? 아직 술래 안되서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달려서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오면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룰 알죠? 네 잡으면 돼요 거기서 예 땡큐 땡큐님 그거 기본 전투복장인데요 어키 어딨지 지금 룰티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오면 돼요 자 와보세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엠리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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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소로 반대 움직이면은 그 힘을 여기 여기로 부르고 이제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끝까지 달려와봐 끝까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계속 와 계속 와 그냥 알았어 알았어 이제 큐가 제가 무화꽃이 하고 있을 때 갈기면 큐와 해서 권총으로 다리 한방 이렇게 지금? 여섯 이제 남은 시간동안 도망가면 되요 이제 술래가 잡으러 갈겁니다 아셨죠? 이게 공간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치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오리지널 술래장기로 네 됐습니다 룰 이해하셨을거라고 믿고 내 팀조가 술래할까? 오케이 일단은 지금은 개인정 오케이 아유 누가 첨선다 아! 내가 간다! 꽃뽀치키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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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누가 온다 응응응응응 나이스 오케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흐흐흫 목소리가 헵미리 흐흐흐흫 좋아 2층으로 모여주십니다 오케이 2층 2층 네잉큐는 자에게 다고 오케이 어이 오 오케이 다른 사람은 여기로 저 있는 곳으로 저 있는 곳으로 저 있는 곳으로 아 간다 좋아 빨리 가요 탱큐님은 승리님 말고 벗기만 하세요 대시오노 탱큐님은 아 그건 좀 너무 느리지 않네 탱큐님은 대시오노 오케이 오케이 빨리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죽으러 온거야? 죽으러 온거야? 잘 잡아 잘 잡아 어디가 안 보이는데 고고고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스읍 아 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리 와 일리 와 일리 와 저 뭐야 저 밑에 꼭지 누구야 꼭지? 끝에 누구야 끝에 I'm here 누구누구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매태형 이리와 다리 움직였어요 자 이제 죽을 준비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뭐야 감자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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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 우아악 벌써 희생이 안생겼어 일래래래랫땐 낫담원다 낫담원다 오 코어 뛰어뛰뛰뛰 으흐흐흨 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아리 제로서 그래 흑 오오오 아 아깝 오오오 왜 아까지 아이고 내려오 흐흫 진짜 느린다 흐흐흫흫흐흫흐흫흐흑 진짜 Panetta 라이트 있고 와아 진짜 basho 내가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가장 잘할 거에요 뭐야 어 채용겨 하이 아! 안녕 못해x2 잠깐만! 살려줘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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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다 나 죽어요! 흐흐흫.. 젠장.. 아아.. 어.. 빠이.. 빠이빠이 안성하네 아 저 김웅정 충북장 에바야 여 마타 가능하다고 해야 되니까 아니 김웅정 충북장 뭐고! 응 오.. 끝! 간실래 누구야? 마이크 대는 사람 등을 중에 하나 나, 나 도무? 도무? 누구누구 마이크 대시는 분이세요 마이크 대시는 분이세요 나 대요, 나 대요, 나 대요 오케이, 저야 채도우님이 어우 괜찮대 네 개샷, 개샷 샷샷이구나 좋아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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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땡큐 빠이 땡큐 빠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먹어버려 준다 어디가 쟤 어디가세요 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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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디러와 보이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바 sekali 가기다 바 sekali 그냥 왜 들깨 들깨 무화 너 즈 키였습니다 어차피 빡세기의 수음물 빡세기의 수음물 아 난 죽음없습니다 빡세기의 수음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거기서 누우네 우리에서 놀고있죠 일로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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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흐흐흐흐한 . 맞았어. 사마코스 형 이리로와봐. 여기있어? 오케이 amplify 누가 쐈어 내가 쐈어 어... 잘 안되는데 어? 됐다 아, 어... 다 올라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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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어 사냈어 사냈어. 아 죽었네. 이거 사는 거 어려울 거 같아. 왜 마췄테? 왜 마췄테야? 어? 왜 마췄테. 아 이거 기클만 되는데. 마췄테네. 마췄테 뭐야. 지금은. 지금은. 경쟁이. 저. 저 술래. 오케이. M717 술래. 아 진짜. 나 저 층간 죽음이었는 줄 알았어. 어디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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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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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고고고고고. 야 코프스킹 안 왔어. 어딨어? 오케이. 요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 아. 뭐야. 잠수지. 잠정 소리 알아야 돼. 어 뭐야. 다시 다시. 다시. 뒤로 가. 아. 뭐. 누구야. 아빠. 이리 와. 나 맞았잖아. 샤뽕 샤뽕 이리 와. 샤뽕 이리 와. 나도 맞았어. 자기 시장. 소문가. 나도 맞았어. 이리 와. 아. 코보 코보님 이리 와요. 아이고 잘가 코보야. 잘 못들었다. 뭐소리를. 어. 누구 저거. Bullت. 아 이걸 제자. 기다려. 누구마 꽃이 뛰었습니다. 흐흫ㅎㅎㅎㅎ 너무aha. 무한다 꽃이 뛰었습니다. announcing 성장. 어떤 exit. 허흥. 눈알둥. 아니. 아니. 잘지. 새로이 hiçbir망이냈어요. 거부에다 앉아봐. 신밤님 이리로요 코부야 잘가 죽었다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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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괜찮은데? 아 땡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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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내 앞에 아 총 됐어 아 진짜 길막해가지고 어 죽을 뻔 어 누자도 죽었다 아 뭐야 아 M777이야 다 죽어 두 명을 맞았어 아 땡큐 쟤 달려 왜 딜을 술래가 술래를 몰고 오는 사람 어딨을까 어딨어 아 총소리 들렸는데 아 뭐야 이거 야 오우 아 예스 이 술래? 누구 술래? 넥큐가 술래에 몰고와서 실망생에 따라 죽었어 아까 아 아 누가 술래? 누가 술래? 누가 술래? 누가 술래? 시그강하네 시그강하네 호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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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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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ues 호흡 유 호흡 호흡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쏘는걸 맞고 쏘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호주쌈 뭐야 기원전 해 빨리 아 총든다 왜 머리를 쏴 뭐야 뭐야 왜 머리가 맞아 왜 찍어 왜 누가 머리쳤어? 아.. 귀여운거지 아.. 아.. 머리 왜 빠진 거야? 아.. 아.. 뭐야.. 올라갔네이.. 이번엔 내가 내가 오케이 파 핏 파 핏 아.. 파 핏 핏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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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목소리 안되면 내가 못하겠다보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다 잘해야 돼? 하려면? 수야, 어디와 신방님 반칙이오 그리고, 먼사님 오세요 어 물소리 물소리 너무, 너무 마녀 죽였어 무화꽃이 피었지 피어치는 또 뭐야? 신뢰도 안나오는 뭐야? 피어치는 뭐야?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어,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신방님 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쥐가라 오케이 마찬가지로 죽고 계시는 최소한연바가 원샷 한 번 하지 어,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크흐구 흐흐흠 흐흨 희흫 먼산니의 룰 이해 못하셨나보다 오우 면당 오우 면당 오우 면당 흫 흠 흐흫 좋아 어딜까 면당이 어? 안녕 오오오 꼬비야 뭐하네 으아아 못 땄는데 크흠 하하하 어? 아 잠시만 일로와 헬로 헬로 좋아 아이고 아 누가 올라온거 같은데 아 땡큐 아 누굴까 누굴까 일로와 어이구 빡빡 빡지 어디가 어디길 안 보이게 아 여기야 설마하니 설마설마하니 문아 빨리 열려라 여기 어디길래 아 센스하면 안되죠 센스없는데 센스안하고있어 센스안하고있어 큐 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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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갔다 나갔다 오오오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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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지디디디디디 뭔가 얼굴이 쩍팍 일로와 오 1초다 빨리 지겨야 되겠다 아아 아아 깜이 아이라 오 깜이 누굴 술래 네스큐 오케이 큐니 뭐야 어디가 술래 자리야 저기야? 저어기 너가 가는거지 술래자리야 저리가 좋아 아이 누가 날 때렸어 누구냐 너가 품쌌쌤 어... 근데 피가 3밖에 안 난다 엫 빨리 뒤로가 빨리 뒤로가 뒤로가 하긴,ق vlog 아아til빨리 그럼 앞으로 안 가지지 . . 명아 껄지 피왔습니다. 원장님 감사. 일루와 일루와요. M7님 뒤에 서명범 두루와 . 뭐야 뭐야. . 너 즐거워 실장 뭐야 실장 뭐야 아이고 자살했어 하늘나라 하늘나라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비켜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비켜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패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팝핀 이리와 이리와 내통 이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걔우 아이구 아이구 이리와서 안녕 잘가 으어어어어우 어휴 왔네 뭐야 19초야 어휴 나 아니구나 하아 나는 뻔히보이게 숨어 있지 Q야 1초 되면 누굴게야 3, 2, 1 어디갔지? 신발들이 못췄네